이번 동영상에서는 조건문에 사용되는 두 번째 연산자,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논리 연산자는 어떤 결과와 결과를 결합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건지는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전제가 있어요. x라는 변수에는 현재 6이 들어가 있고요. y라고 하는 변수에는 3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ampersand, ampersand 이것은 이 타이프로 치면 숫자 7번 위에 있는 기호예요.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7번 키를 누르면 이 ampersand가 나옵니다. 그래서 ampersand를 두 개 넣게 되면 end고 그리고 파이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화 표시 있죠? 엔터 위에 있는. 그래서 그 엔터 위에 있는 원화 표시에서 shift키를 누르고 원화 표시를 타이핑을 하시면 예, 이 파이프가 나오는데 이 파이프를 두 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밑에 있는 것은 느낌표고요. 자, 그래서 이 첫 번째 건의 end인데요. end는 앞에 좌항에 있는 결과와 우항에 있는 결과가 둘 다 true일 경우에만 그 전체가 true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 예제를 보시죠. 자, x는 현재 6이 있고 우항은 10이잖아요. 그러면 6보다 10이 크니까 이 부분은 true가 되겠죠? 그리고 y는 현재 3이 있고 우항은 1이잖아요.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true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좌항에 있는 이 부분과 우항에 있는 이 부분이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결과 전체가 true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제가 가리키는 이거는 true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false죠? 예, 3보다 1이 큰데 3보다 1이 크다라고 지금 표시해주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우항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true라고 할지라도 뒤에 따라오는 것이 false면 이 전체의 결과는 false가 되는 겁니다. 밑에 있는 것은 우항, 좌항 모두가 false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false가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오한은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참이면 참입니다. 예, 그래서 x가 현재 6이잖아요. 그러면 이것은 참이죠. y가 현재 6이죠. 그러면 이것도 참이죠. 좌항과 우항 모두 참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true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좌항은 지금 참이지만 우항은 참이 아니죠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있는 논리 연산자가 오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이 전체가 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되는 거고요. 밑에 것은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false가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x와 y가 false죠. 예, 그 결과는 false입니다. 그런데 x와 y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false이지만 이것을 괄호로 붙고 그 바깥쪽에다가 느낌표를 해주게 되면 그 false라는 값이 역전이 되면서 여기 제가 강조 표시한 이만큼이 true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를 알아봤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진짜 조건문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